미스터 트롯 탑세븐 크리스천 김희재 그는 누구인가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광고 좀 주라 김희재는 공익광고 외에는 광고가 없는데 기업주들께서도 김희재에게 광고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스타킹 출연 무대를 찢어놓은 울산 이미자 김희재 스타킹 트로트 3인방 중 울산 이미자 김희재와 이찬훈의 출연 모습이다 김희재는 14살에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출연했습니다 당시 이미자의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울산 이미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신동부 김희재 미스터 트롯 탑세븐 김희재 7위 김희재 트롯계의 비욘세 차사대 한류 스타상 김희재 팬사이트 김희재와 희랑별 김희재의 과연 그는 누구인가 김희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995년 6월 9일 나이 25세 175cm 63kg 소속사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뉘에라 프로젝트 블리스 소속 히슨부부 이찬훈 김희재 종교 기독교 학력 한국예술고등학교 동기 방탄소년단 B 오마이걸 승희 학력 명지전문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전문학사 병역 대한민국 해군 병장 만기 전역 장윤정의 찐팬 장윤정의 엄청난 팬이다 장윤정 팬클럽인 레모네이드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말 그대로 성덕이다 친이모 서지호 트롯 가수 서지호와 어렸을 때 맺은 인연으로 친한 이모로 지내는 사이다 진짜 친이모는 아니다 서지호는 결승전 때 김희재 어머니와 함께 참석할 정도로 사이가 친이모 이상이다 고등학생 때 2년간 아이돌 연습생으로 있었던 이력이 있다 본인은 트롯 투 가수로 활동하고 싶었으나 아직 나이가 어리니 아이돌로 활동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아 아이돌을 준비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데뷔로 이어지진 못했다 탑 세븐 중 김희재가 춤을 제일 잘 춘다 오래전에 아이돌 연습생을 한 경험으로 당시 춤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기 때문에 현재도 춤에 대해서만큼은 남들보다 습득력이 훨씬 빠르다고 한다 실제로도 춤을 추는데 매우 능하며 춤선 자체도 매우 깔끔하고 예쁜 편이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방영분에도 나오지만 꽃을 든 남자를 준비할 때 여성 파트너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안무를 단 3시간 만에 완벽하게 익혀서 무대에 올랐다고 했을 정도로 춤에 일각연이 있다 신동부 무대를 준비할 때에도 춤에 서투른 대부분의 트롯맨들과 다르게 김수찬과 함께 팀의 안무를 이끌었을 만큼 춤에 대해서는 흠 잡을 곳이 없는 듯하다 미스터트롯 출연자인 김수찬과 친분이 상당하다 미스터트롯 출연으로 처음 만났지만 같은 신동부에서 본선 1차전 미션을 준비하며 친해졌으며 방송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김수찬이 저녁선물로 가방을 사줬다고 합니다 김희재의 깜짝 DJ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생애 첫 라디오 DJ 신고식을 치렀다 김희재는 8월 10일 방송된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서 스페셜 DJ로 나섰다 이날 김희재는 이수영을 대신해 스페셜 DJ를 맡아 안정적인 진행을 펼쳤다 김희재는 사연을 읽는 것부터 음악 소개까지 생애 첫 DJ 도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나가 합격점을 받았다 또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로 청취자들의 귓가를 사로잡았다 앞서 김희재는 이찬영과 함께 해당 라디오의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뽐낸 바 있다 특히 이수영의 오랜 팬이라고 밝힌 김희재는 그의 라디오에서 첫 DJ 도전에 나서 더욱 남다른 의미를 더했으며 성공적으로 첫 라디오 진행을 마친 김희재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다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만나겠다 라며 소감을 전했고 끝곡으로 이수영의 곡을 선곡해 찐패님을 입증했습니다 수상 경력 대박 김희재는 과거부터 여러 가요주에 출연해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정말 보기 드문 칼 은박의 실력과 천재 신동 출신이며 음정과 리듬 박제가 매우 정확하다 미스터 트롯에서도 김희재의 정확한 음정은 모두가 알아줄 정도이다 박자도 매우 잘 맞추며 준결승 무대에서도 박자가 어려운 곡을 아주 무난히 소야버리며 원곡자가 놀랄 정도였다 2007년 제4회 탐진강 은어축제 대상 콩깍지 2008년 첫번째 제6회 강동해변영화축제 인기상 짠짜라 두번째 제3회 전국리틀트로트 가요제 은상 세번째 KBS 전국노래자랑 울산중구편 최우수상 하이하이하이 사랑하 2009년 첫번째 전국노래자랑 울산편 최우수상 두번째 제3회 강동수산물축제 대상 2011년 전국노래자랑 서울성동구편 장녀상 하이하이 2013년 전국청소년트로트 가요제 대상 아카시아 2016년 첫번째 제5회 청춘노래자랑 최우수상 초혼 두번째 청춘노래자랑 2016 연말결선 금상 초혼 세번째 제2회 황학산 전국가요제 은상 초혼 네번째 제4회 권혜경 가요제 인기상 초혼 2017년 첫번째 전국노래자랑 설득집 1020 장녀상 돌리도 두번째 제3회 황학산 전국가요제 장녀상 돌리도 세번째 제21회 제천박달 가요제 은상 돌리도 네번째 제16회 시흥시 전국가요제 장녀상 돌리도 다섯번째 제2회 청혼생명 가요제 대상 돌리도 여섯번째 서남호수 가요제 동상 회룡포 일곱번째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상 남자는 말합니다 2018년 첫번째 노래방 가요제 본선 동상 남자는 말합니다 두번째 봄내 가요제 최우수상 남자는 말합니다 2020년 첫번째 내일은 미스터트롯 신동부 참가 최종 7위 두번째 2020 한류 문화 대상 차세대 한류 스타상 크리천 김희재님께 꽃길이 열리길 응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김희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천 튜브였습니다 저번째 Lehman 도시 바랫도OM 작 기어올림 이것을 시 이때 couple 재룍 교 연 discret ั้